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믹스견이 제일 건강하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발바리가 제일 건강하고 믹스견이 제일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진동계 체형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니 과연 그러면 순종계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금방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심하게 말하면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포획된 그냥 반견들 무리에서 태어난 개들 있잖아요. 거기서 몇 대를 이어온 개들. 그런 개들보다도 움직임이나 체형이 더 못한 개들이 많아요. 진동계든 외국견이든 어떤 견이든 떠나서 그런 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실입니다. 움직임도 더 자유롭지 못한 개들이 많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편적인 예를 말하는 거고요. 정말 브리더들이 전문 브리더로서 그 한 견종만 일생을 바쳐서 진짜 온갖 정성을 들이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잡종 강세라고 그러고 잡종이 건강하다 그러는데 사실일까? 그런데 그건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냥판에도 순종보다는 믹스견이 강세고 믹스견은 엄청나게 많이 교별해서 엄청난 개들을 만들어냈어요. 각 개인개인들이 사냥꾼들이 보면 다 견사를 가지고 있고 그 견사에는 진짜 무수한 외국의 견종들을 다 수입해서 다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1대도 나오고 2대도 나오고 3대도 나오고 이 견종, 이 견종 교잡도 나오고 다른 개를 섞은 것도 있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든 개들 중에서 정말 이 개들의 움직임이 좋고 한국지형이 잘 맞고 사냥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개의 조건이 갖춰진 개가 있냐? 우연히 튀어나오는 개는 있지만 그걸 골라내는 사람도 잘 없고요. 골라냈다고 해서 그 개가 사냥을 잘하는 개도 잘 없어요. 움직임은 그런 거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개들 보면 정말 왜 이런 개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개가 정말 많거든요. 말하면 실패한 개들이에요. 실패한 개들. 개로서 보면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단 한 마리도 쓸 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실패한 개들을 만들어내요. 잡종개가 강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종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잡종개라서 더 건강하고 잡종개라서 더 개가 좋다? 더 건강하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잡종을 했는데 아까 좋은 개도 나왔는데 보는 눈이 없다고 했잖아요. 보는 눈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사냥을 시키니까 잘 못하니까 그 개가 도태대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개의 장점을 또 다른 개의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돼지를 못 잡으니까 그냥 눈 밖으로 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나는 사냥꾼인데 돼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물어서 잡는 개들. 도망을 안 가거나 작으면 가까이서 물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단거리에서라도 좀 스피드가 빠른 게 돼.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허리가 길면 잘 튄다니까 허리만 쭉 긴 개들이 많아요. 그런데 허리가 정말 어떻게 생겼냐도 중요하고요. 또 허리에서부터 뒷발까지 떨어지는 그 구성도 정말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정말 많은데 단지 허리만 길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허리만 길다고. 허리가 길면 스피드하죠. 그런데 나무가 많은 데서 스키 탈 때 기뜩 꼬박하는 거 있잖아요. 싹싹 서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산에 나뭇가지 꽉꽉 쩔여서 앞에 잣나무를 치고 가야 되고 큰 나무도 있잖아요. 그걸 피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허리가 과연 어떻게 생겨야 될까? 허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걸 잘 고려하지 않고 사냥 성능만 보다 보니까 좋은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률이 높은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도 진짜 이렇게 잡종을 시킨다? 좋은 개가 안 나옵니다. 잡종을 시켜서 건강한 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퍼그나 불독처럼 문제가 있는 개를 뭐 어떻게 교정을 한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견종을 만들어낸다면 정말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 브리더가 그 견종을 만들었을 때 그게 좋은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좋은 개를 만들려면 전문가들이 붙어야 돼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잡종한다고 해서 강세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동네 지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발발이랑 진두께랑 교배가 됐어요. 그럼 몸은 어때요? 커요. 대가리도 커요. 다리는 짧아요. 다리가 막 무리가 엄청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피레니지가 엄청나게 비쌀 때 골든 니트브 디브에다가 피레니지를 교배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기를 치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기지 아십니까? 개마다 다른데 몸은 검찍하니 피레니지예요. 대가리하고 뭐뭐 이제 주둥이는 약간 피레니지에서 골든 쪽으로 갔겠죠. 두상도 그런데 다리가 하체 부분만이 골든인 거예요. 맞지가 않죠. 이 크다란 배에 말하자면 이 조그맨한 발발이가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몸이 아니고 이렇게 돼서 그냥 뒤뚱뒤뚱하는 이런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유선으로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개들이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믹스견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교배를 시킨다는 믹스로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순중계들은 어떻게 해요. 순중계들은 그 계만의 유전적인 질병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믹스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추적된 기록된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모든 게 얘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암이 몇 살에 발생하건 눈병이 발생하건 모든 게 처음에 얘한테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더 건강한 게 더 구성이 좋은 개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요. 분명하게 그런데 자꾸 잡종강세 잡종강세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사실 태어난 개들이 그렇게 사실 들개무리들도 재만족에 들만큼의 움직임을 가진 게 잘 없거든요. 잘 없어요.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께 교배가 됐기 때문에 그 교배를 할 수 있는 무리가 그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개조차도 못 따라가는 개들이 많다 이거예요. 농장 개들이 그 조차도 못 따라가는 순종도 문제가 있지만 잡종도 문제가 더 크다.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골든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년 전에도 미국에서 온라인 분양이 그때는 가능할 때잖아요. 보면 골든두들이라는 게 있어요. 견종 자체가. 전람에는 뛰지 않지만 분양 사이트에는 그게 견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요. 골든두들 골든하고 푸들하고 교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골든의 장점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어요. 푸들도 똑똑하지만 이 골듬도 똑똑하잖아요. 사람하고 살 때는 너무 영리한 것보다는 사실은 영악한 것보다는 또 골듬도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되잖아요. 식타이 많고 푸들보다는 또 사람은 달라붙잖아요. 이 둘을 시켰을 때는 또 골든두에 들이받을 때 85%의 고관절이 온단 말이에요. 이 둘이 시켰을 때는 어때요?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도 사실은 많아요. 단점도. 단점도 사실은 많거든요. 장점도 있다고요. 분명히 단점도 따라옵니다. 골든 입장에서 보면 개선되는 부분이 많지만 이 모질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요. 모질이 푸들을 많이 따라가 버리면서 어떤 인상이 나옵니까? 관리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관리를 안 해주면. 우리 털이 많이 빠지잖아요. 골든은 털이 많이 빠지지만 이게 관리 안 했을 때 죽지는 않는다고 말하자면 자연에서도 그런데 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관리 안 해주면 자연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갑옷을 입어버리거든요. 자연 한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털갈이 하는 개들 물론 털갈이는 다 합니다. 지수로 평가할 때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는 개들을 우리가 털갈이 안 한다 그러고 털이 진짜 계절별로 왕창 빠지는 개들을 털갈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건 털갈이라는 게 우리하고 현대도시생활에 안 맞는 거지 야생에서는 그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계절마다 옷을 달리 입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평소에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주제 주제들을 따로따로 짧게 다루면 좋은데 요즘에 이렇게 찍을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개의 움직임이 정말 자유로워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래야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우리가 운동을 하든 훈련을 하든 사냥을 하든 뭘 해도 무리가 덜 가는 거예요. 고관절에도 설계골에도 무리가 덜 가고요. 덜 지치고 더 폭발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고 그걸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체형이나 어떤 근육에 상관없이 그래서 구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육도 중요하고요. 치잘데기 없는 근육이 있으면 오히려 또 방해가 되잖아요. 있어야 될 근육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브리딩을 잘해야 되는데 단점이 지금 브리딩이 잘 안 되고 있는 계절도 상당수가 너무 많지만 순중계들이 순중계들의 목적은 뭡니까? 사실은 목적은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고 아주 좋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쇼링에서 정말 화려한 예를 들어서 골든 리트로를 데리고 왔어요. 정말 구성이 좋고 움직임이 좋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산에 데리고 가보면 그냥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사람보다 못 달립니다. 왜 그래요? 용도 때문에 용도. 물오리 해수견이니까 물속에 뛰어들어가니까 지방이 차서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지방도 많고 앞가슴에는 지방이 더 많아요. 심장 때문에 보호하려고. 그리고 이게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만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임을 정말 브리딩을 잘했으면 정말 좋은 움직임을 가집니다. 쇼링 아니고 밖에서도. 그런데 쇼링에서 보여주고 싶은 움직임만 보여주다 보면 거기서 정말 움직임이 좋았는데 밖에서 움직여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움직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번식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을 때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정말 올바른 몸을 가졌고 좋은 움직임을 가진 개를 후천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그런 몸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과하게 어릴 때부터 다른 자유운동을 제한하고 그것만 딱 가르쳐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자유로운 개 뛰어다니고 자유운동을 한다? 그런 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후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나빠지지는 않아요. 그 움직임을 지 몸에서 가진 구성에 따른 움직임을 가져가거든요. 심지어는 성품도 그래요. 뭐 챙이 먼저냐 성품이 먼저냐 하는데 개를 잘 알면요 그게 보여요. 앞쟁이 병원 병원이 당사 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